경북도청이 이전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도청 신도시로의 유관기관 이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부분인 만큼 경상북도의 분발이 요구됩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작년 2월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 이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도청 신도시에 이전한 기관은 26개입니다. 그러나 경상북도 보훈회관에 입주한 광복회, 월남참전자회 등 보훈 관련 10개 기관과 농협, 대구은행, 도청, 새마을금고 같은 기관을 모두 합친 숫자라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경상북도의 올해 유치 목표는 22개 기관. 우선 경북개발공사 건물이 공사 진행 중이고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는 곧 착공 예정이며 스탠포드 호텔과 농협 하나로마트가 8월쯤 착공합니다. 경북 도립도서관과 일자리 양립지원센터는 내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건축사회는 3, 4월쯤 신도시로 사무국을 이전할 예정이어서 민간단체 이전에도 물꼬를 텄습니다. 신도시에 고등학교도 생기게 돼서 신축 중인 호명고등학교가 내년 3월 개교합니다. 경상북도는 이전 기관에 대한 아파트 특별 분양,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앞으로 107개 기관단체를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신도시에 120여개 상가가 입점해 활기를 띄기 시작했지만 아직 신도시의 정주여건이 완벽하지 않아 이전 예정기관이 뜸을 들이고 있는 만큼 기관 이전과 정주여건 조성이 상승작용을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 분발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